meta 지금 짧아 성공했어요 여러분들 형들이 앞에 있으면 이렇게 해야겠네 봐봐. 이거 아무도 생각 못해, 진짜.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지루하다, 이제. 됐지? 죽인다. 자, 이거 딱 편집으로. 도전! 백날 해봐라. 오우오오오오. 지렸다. 진짜 했어? 영상만 몇 분째 찍고있는 거. 영상은 뭐 10분째 찍고있는 거 같아. 안녕 안녕. 푸딩. 푸딩 먹고있습니다. 진짜로? 오늘 한빈이 형 카메라 새로운 친구 있어요. 따란! 새로운 친구가 생겼으면 파는 친구 있지? 제가 찍어볼게요. 셋! 오 좋아! 약간 장난스러운 그런 느낌.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예쁘다! 예스! 완성! 되게 잘 나오는데요? 아니 한빈이 형 카메라가.. 진짜.. 뭐지? 지금 완전.. 의찬의 얼굴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웃겨? 아 이거 공중에 뜨는 그거 뭔지 알아? 중력! 중력으로 보소인갑니다. 고! 안 되겠다! 이거.. 이거.. 지금 제가 왜 짧게 말하냐면 벌써 우리 아이분들이 입장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렇게 투샷 사진을 찍게 될 부스입니다. 짜짜짜! 제가 여기 있으면 아이분 먼저 들어오셔서 저를 보고 인사해야겠죠? 안녕! 저랑 이제 사진을 찍으면 좋은 점! 저는 아이분이 원하는 얼굴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해드려요. 본인이 왼쪽 얼굴이 마음에 드시면 이쪽이 쓰시면 되시고 오른쪽 얼굴이 마음에 드시면 이쪽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 예쁘게 잘 찍고 아이분이랑 좋은 추억 잘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 몇 분 뒤면 들어갈 것 같은데 오랜만에 엘리지 밴드여서 팬분들 만날 생각에 기대합니다. 바래 형들도 잘 하고 있겠지? 오늘 일본 릴리즈 이벤트 첫날 무사히 마쳤습니다! 일본 데뷔 축하한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기었습니다 저 진짜. 맞습니다. 이렇게 와주신 아이분들 덕분에 이 무대가 꽉 찰 정도로 많이 와주셨거든요. 그쵸. 저희도 힘이 많이 났습니다. 네! 그럼 또 이제 내일이 있죠? 내일을 위해서 트럭 관리하고 일로 나가보겠습니다. 아이시데루! 아이시데루! 이제 저희 일본의 마지막 일정 미니라이브 현장에 왔는데요. 일본 데뷔 앨범 뱅으로 또 보여드릴 수 있어서 이번에 정말 뭔가 감회가 새로운데요. 우리 아이분들이랑 깎게 소통하고 노래도 같이 즐기고 그런 현장이라 생각해서 기대가 됩니다.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아이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지금 기대되고 이 미니라이브에서 뱅을 칠 수 있는데 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팡팡 터뜨려 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템페스트 이름을 적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이름을 적고 가셨더라고요. 템페스트도 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중에 템페스트가 왔을 때 이 낙서를 또 보게 된다고 굉장히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미니라이브도 힘내서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페스트 여기 있다. 와 완벽했다. 여기다 새겨놨습니다. 출입문 들어가는 문 맨 밑에쯤 여기 쉽게 갈았습니다. 아 그 형소명이 템페스트 썼으니까 어쨌든 여기에 템페스트 은찬 둘 다 새겨놨습니다. 활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너무 잘했어요. 이 시, 오나와 네크스토레스! I'm so dangerous, dangerous, so dangerous You don't like that I'm so dangerous, dangerous, so dangerous You don't like that I'm so dangerous, dangerous, so dangerous You don't like that I'm so dangerous, dangerous, so dangerous You're so dangerous, so dangerous 일본에서의 모든 릴리즈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무대도 정말 재밌게 했고 마지막에 팬싸인회까지 정말 양호지게 했는데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쉴 정도로 오늘 정말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릴리즈 이벤트 하면서 새로운 아이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힘을 얻었습니다 와주신 아이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저희는 내일 또 재밌는 걸 하죠? 저희 템페스트는 내일 등산하러 갑니다 굳이 산으로 갑니다 굳이 산으로 갑니다 안녕 안녕 아니 지금 여기가 어딘가요 지금? 여기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고지사 저희가 이제 풍산에 가기로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만약에 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밍장에 왔습니다 아니 혹시 클라이밍 해본 사람은 없나 보죠? 아 잘 봤어요 아 진짜? 어릴 때 이바노 감자탕에 있는 아니 우리도 엄청 높은 클라이밍장에 실내차관 안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정상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기대가 안 되는 사람도 한번 골라볼까요? 뭐야 왜 다들 알고 있는지 이제 하나 둘 셋 오 오 아니 왜 나 뭘 편 거죠 여러분? 괜찮은 테레 골랐어요 괜찮은 테레인데 테레 왜 안 준비 안 했어 나 형섭이 형 골랐어요 아 나 형섭이 형이 왜 골랐어요? 형섭이 형은 평소에 이제 눈통에 자신감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기 종목 못 한다고 하고 그래서 형섭이 형은 반전이 없는 남자니까 아 진짜 아니 근데 혹시 몰라요 제 3의 인물이 의외로 선전할 수도 있습니다 와 패기가 좋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우리 서핑을 왔었는데 형섭이 형은 굉장히 잘했었어요 네 잘했습니다 그때 은근히 테레 못했잖아요 맞아 오늘도 무대를 못하겠네 저희는 거두절미하고 바로 강사 선생님께 수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여기가 이걸 단위로 써도 돼요 형 위로 우오 오 야 형 손 진짜 아비다 오 하핳 야 나이스 아 오 오 됐어 야 오 아 아 아 아 시작! 좋습니다. 야 왜 이렇게 빠르겠냐? 지금부터 템페스트 클라이밍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1등과 꼴등을 가려낼 거고요. 1등에게는 엄청난 상품이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꼴찌는 오늘 클라이밍 센터에 남아서 남은 인서트도 찍고 각종 영상을 찍으며 원래는 예정되어 있던 자율 시간까지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이제 좀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뭔가 각오 한 마디 할까요? 오 그렇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꼴찌 만을 면하겠습니다. 적어도 자존심이 허락하는 애는 5등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파란색 뽑 해서 성공해보겠습니다. 저는 제 모든 걸 걸고 5등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안 걸고 5등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사람이 꼴등하다고 좋습니다. 가 봅시다. 렛츠고! 1번 주자 최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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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왔어~! 문찬! 야! 이거 됐었네! 그렇죠! 됐었죠! 이거 한수 언니 안 내나요? 안 내죠? 한수 언니는 해도 너 상처 못 했어. 맞아요. 장례를... 일단 타루... 타루 할 건 힘들어. 루스 선수는 바로 갈 것 같은데요. 앞에 이미 많이 봤기 때문에 금방 올라올 걸 믿습니다. 생겨지는 순조롭습니다, 그래도. 아, 무슨 저렇게 잘하는데? 어디 간다, 해를 많이 해야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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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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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꼴을 찍을 명했습니다, 지금. 앞에 두 분 중에 똑같은 루트를 할 겁니다. 누구로 들어갔나요? 루 들어갑니다. 떨리는구만. 오케이, 시작! 화이팅! 덕침없이 올라가죠. 올라갔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박 선수 기약 알 수 있겠습니다. 이야, 만나! 반갑습니다. 아, 투쟁 거룩 먹겠다, 진짜. 우와, 진짜. 야, 투쟁 거룩 살렸어. 갑니다. 네. 시작됐습니다! 잠깐만. 빠밤. 재임이었는데? 이야, 이 형이 위치가 길어. 그럴 수 있어, 오늘 첫날이에요. 이야, 이 형! 나보다 더 잘하는데? 반응이 올라가는 안영석 선수 1,2,3,5였지만 나이스! 이런은 진짜 웃음 신경이 몰라났다 나 엄청 이승한테 여기가 여기 아니면 첫 총공이 될지 아니면 영원히 저주받을 루트가 될지 예 오 시작됐습니다 마루는 가운데 바로 시작 시작됐습니다 잘했어요 잡는 선수 스탭패스 패밍! 현란한 패밍스! 왜 어때? 아니 이게 어렸을까? 몇 번에 올라간 게? 사실 원래 한 번 해볼까 했는데 굉장히 무서운 미처였어요. 저도 갈 뻔했네요. 저는 이 귀여운 녀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많이 해볼까? 시작됐어요, 됐어요! 홍성욱이 형과 같이 못 추거든요, 지금? 네. 그 안에, 그 안에. 오, 어깥! 밟았어!! 밟았어! Next- 형 보면 그냥 통근 집시키고、 초록색으로 다시 갈까? 아니,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네. 오, 와나 좋네. 아! 와 있다. 시작했어요. 오, 좋아. 시작,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오, 잘 봐야 됩니다. 맞아요, 굉장히. 오, 좋아, 좋아, 좋아. 됐다. 성공, 됐다. 성공했다. 자, 마지막 포기하고, 바로 온다. 네, 초록 스테이크는 이제 포기했죠? 시작! 오케이. 좋아. 사실 모두가 한빈이 형이 우승할 것 같다라고 예상했는데 아쉽게 지금 회전 발전이 있죠? 그 안에 무슨 예상을 드렸고. 오, 좋아, 좋아. 오, 좋네. 1, 2, 3! 이야. 이야. 진짜. 네, 한빈은 상황이 굉장히. 저는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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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네? 진짜로? 자, 결과가 예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오, 시작했어요. 시작했습니다. 오, 안녕하십니까. 오, 안녕하십니까. 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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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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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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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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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굉장히 어려운 자세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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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 보니깐. 오, 오, 오. 그쵸, 아빠 씨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탈락.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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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자 발전 결과. 사실 뭐 뜸특이 필요가 없죠. 그냥. 꼴찌. 춘천. 소감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오, 오. 1등 아니면 꼴등. 뭐 하나 해야 되잖아. 의미 있다. 테레. 테레를 골랐죠? 이 친구. 육첩성이 좀 느려요. 테레, 테레 어때요? 가소롭네요. 가소롭습니다. 사실 테레가 잘할 수 있었는데 발을 흡기죠. 맞아, 맞아. 엉쩍한 데 밟아가지고. 헷갈려가지고. 헷갈린 거도 틀린 거죠. 하지만 꼴등은 누구냐? 천천. 아이패드가 두 거야? 뭐야, 뭐야, 뭐야. 혹시 말고 우리한테 한번 보여줘. 콘텐츠 자유 이용권.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드네요. 내 말이 곧 법. 모든 멤버 불만 없이 알아야 함. 웅이 형이 펌서 성격이네요. 원래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희가. 그렇게 필요 없죠. 지금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혁이 씨, 테레 씨.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이렇게 살아와서 너무 행복해요. 나 아무 말 안 했어요. 이 생활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클라이밍 모두 끝났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또 숨겨져 있던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고. 맞아요. 운동이라고 해서 아예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또 증명한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은찬이는 이제 여기 뒷정리를 하고. 영상을 많이 찍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들은 지금부터 쇼핑과 차연 시간 하러 갑니다. 우리 은찬아 직장을 좀 해봐.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 여행을 가야 되나? 여행을 가요. 한참을 주는 거에요. 한참은 멀고 남겨요. 한참은 멀고 남겨요. 그래서 네 몸을 그리고 바로 안녕하십니까.